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전에 붉은 벽돌 맵핑과 그 다음에 벽지를 한번 맵핑을 해 봤는데요 외부 이미지를 이용해서 맵핑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 그런 외부 이미지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실사 느낌이 아닌 느낌을 내고 싶을 땐 어떻게 또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야 있는 텍스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외부 이미지 없이요 어 여기는 이 면 플랜을 선택해 주고요 새로운 재질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블린 형태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을 해 주고 블린에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라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할 텐데요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투 텍스처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동일하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이 파일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2d 텍스처 3d 텍스처 environment texture other textur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항목 하나하나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분류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d 텍스처 선택을 해 보게 되면 불지 체커 클로스 파일 그 다음에 플로이드 텍스처 그 다음에 프렉탈 그리드 그 다음에 어 뭐 여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하여튼 마운틴 무비 노이즈 오션 그 다음에 psd 파일 램프 심플렉스 노이즈 서브스텐스 워터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새로 추가된 것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명확할 것 같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리드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말 것 같기도 해요 모양새가 그리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6번을 넣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형태 이렇게 이미지 형태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붉은 벽돌의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반복 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블럭의 크기가 위아래로 납작하고 좌우로 넓은 아 자로 아 네 네 좌우로 넓은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약간 어긋나게끔 돼야지 어 벽돌의 그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리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항목이 있구요 그 다음에 플래스 투디 텍스처라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얘가 이제 맵핑되는 위치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옵션들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거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되게 됩니다 시안하게도 어 블럭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리피트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걸 이렇게 이쪽과 바 부위 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유를 10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나게 되죠 그리고 부위를 만약에 2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1대 2의 비율로 네 이렇게 변형이 돼서 붉은 벽돌의 뭐 색깔은 아니지만 모양 형식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 로테이트 라고 하는 로테이트 프레임 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돌려 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노이즈 라는 걸 위해서 약간 이런식으로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존재하게 되요 네 뭐 지금 필요한 것만 언급을 드리면 요렇게 스트레이거와 리피트 유브 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그 다시 한번 그리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폭과 아래에 폭이 조금 간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뭐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어 눌려서 아래쪽 부분이 약간 틈새 부분이 얇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하다고 하면 그리드 원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라인 칼라 필터 칼라 그 다음 uv 미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 위드 너비를 0.5 로 해보게 되면 아이고 0.0 이렇게 하게 되면 작아져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그런 간격이 일정하게 만들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졌죠 저형적인 형태로 그러면 언제 칼라 값을 조종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터 칼라 와 라인 칼라를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터 칼라에다가 붉은색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칼라에다가 이렇게 회색 적용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조롭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필터 칼라에다가 여기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텍스에다 또 텍스 적용해 주는 거예요 뭘 적용해 주냐면 역시나 2d 텍스처 중에서 여러가지 것들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프렉탈 노이즈 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플렉스 노이즈 라고 한 게 있는데 비슷한 그런 기능이에요 약간 불규칙한 문양을 만들어 주는게 여기는 프렉탈 그 다음에 노이즈 심플렉스 노이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렉탈 이라고 하는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약간 뭔가 불규칙한 문양이 나오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불규칙한 문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프렉탈 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앰플리투드 트레스 홀드 레티오 뭐 이런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앰플리투드라고 하는걸 이용해서 음영값 여기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만들어 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높은 부분이 하얀색 낮은 부분이 검은색 그런식으로 약간 위에서 봤을 때 그런식으로 패턴이 죽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앰플리투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조정해 주는 거에요 진폭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걸 높이게 되면 0과 1 사이의 값을 보여주는 거구요 낮추게 되면 0.5의 값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회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구요 트레스 홀드 라고 하는건 약간 덩어리 지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약간 덩어지게끔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레티오는 비율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약간 노이즈 정도의 비율을 조정해 줄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프리컨시 레티오 라고 해서 그 이런 비율의 반복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및 맥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비야스 라고 해서 치우침 이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아니면 그 넓은 부분으로 그 다음에 좀 높은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치우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하여튼 여러가지 항목들 뭐 수치를 값을 바꾸게 되면 뭐 이거 하고 매칭이 저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변화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 주구요 밑에 보게 되면 반전시켜 주는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써 주도록 하겠구요 근데 문제는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칼라 밸런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색깔로 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 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붉은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고 붉은 톤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요 이렇게요 물론 이거는 여기는 이게 이에서 좀 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낮은 정도로 이 정도만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불규칙한 문양의 약간 요런 색깔 톤을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칼라도 이렇게 회색으로 단조롭게 하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역시나 이번에는 노이즈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이즈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구요 프렉탈 같은 경우는 입자 자체가 일정한 입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프렉탈 이론이라고 해서 크기가 계속 확대를 해도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노이즈라고 하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틈새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게 역시나 이런 것들을 반복을 열어 시켜 가지고 약간 불규칙한 느낌을 내주게 되면 어 이렇게 프렉탈 리피트를 한 뭐 10번씩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노이즈의 느낌을 여러분 반복을 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또 너무 이게 짙다 라고 하면 애플리티드를 조정하게 되면 여기는 값에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값을 조정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스트레스 홀더를 이용해서 또 약간 밝고 어두움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붉은 부분과 그 다음에 시멘트 부분 틈새 부분을 약간 다르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에요 범프 맵핑이 좀 빠졌죠 범프 맵핑을 또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원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복사해 주고요 범프 맵핑에다가 컨트롤 v 에서 엔터치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범프 맵핑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요 통해서요 그럼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구요 역시나 너무 과하니까 데프스라고 하는 걸 0.1 정도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인 부분 색깔 톤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구요 만약에 반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0.1 하게 되면 이렇게 반전이 되서 튀어나온 것과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조금 한가지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걸 할거냐면요 여기 지금 빛나는 재질의 효과를 썼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붉은색 블럭은 빛나구요 경계 부분에 시멘트는 빛나지 않게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걸 우선 제어하는 부분은 여기 스페큘라 쉐이딩 이라고 하는 항목이구요 여러가지 속성들을 이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우선 스페큘라 칼라 라고 하는걸 이렇게 0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식으로 빛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빛나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특정 부분은 빛나고 특정 부분은 빛나지 않게끔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칼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물론 여기 센스럭시티 라든가 이런것들 일을 이용해도 뭐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어쨌든 여기는 스페큘라 칼라를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구요 그리드 원 이라고 되어 있는 예와 동일한 패턴으로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드 이미 여기는 칼라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게 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드 모양대로 하얀색인 부분은 이렇게 스페큘러가 생기게 되구요 그 다음에 검색인 부분 스페큘러가 안생겨서 이런식으로 화면에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느낌의 스페큘러가 생긴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맞춰야 겠죠 플레이스 투 디텍서에서 스트레이커 선택해 주구요 그 다음에 리피트 uv 를 10과 20 이렇게 반복을 시켜 주구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그리드 툴을 선택해 주고 uv 위드 라고 하는걸 0.05 하추게 되면 이렇게 딱 맞게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틈새부분이 하얗구요 여기 블럭 부분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빛나는 부분과 빛나지 않는 부분이 반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럴때는 라인 칼라를 0으로 그 다음에 필터 칼라를 1로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틈새부분은 잘 튀는 안나지만 스페큘러가 맺히지 않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럭 부분만 스페큘러가 맺혀서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미지 외부 이미지 없이 마야에 있는 기능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벽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이미지 없이 0 선택을 해주고 이건 좀 더 쉬울거에요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어사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렘버트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칼라에다가 클릭을 해서 역시나 2d 텍서 중에 여러가지 이용합니다 프레탈 이용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거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복을 좀 시켜주고 싶다 uv 이렇게 한 다섯번 다섯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색깔 조금 엿게 하고 싶다 앰플리티드 색깔 톤을 막고 싶다 칼라 게이 약간 뭐 아이보리색 이런식으로 너무 어둠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엿 밝게 하고 밝은 톤으로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앰플리티드 조금 낮춰주게 이런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에 울퉁불퉁함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건 어차피 음영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프렉탈 투 선택을 해주구요 여기다가 범프앰핑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범프앰핑 적용이 되게 되구요 역시나 depth 를 이용해서 아주 얇게 조금 더 0.2 조금만 울퉁불퉁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울퉁불퉁한 벽지 형태의 모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요 지금은 프렉탈 이라고 하는 약간 노이즈 형식 불규칙한 문양에 대해서 표현해 줬는데 뭐 1 체크 문의 다라고 하면 체크 문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역시나 이걸 브레이크 커넥션을 이용해서 끊어 주구요 체크 문의를 넣어주고 싶다고 하면 체크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체크 문의로 아주 간단하게 칼라 원 투 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컨트라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색토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 체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마찬가지 플레이스트 스틱스 해서 반복 횟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씩 반복하고 싶다 그리고 범프 맵핑 똑같이 체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다 보니까 잘 티는 안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게 이 범프 맵핑 그 다음에 외부 그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고 마야 내부에 있는 그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의 장점 또 뭐가 있냐면요 외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 이미지 자체가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소스 이미지 폴더에다 항상 넣어 놓고 다녀야 되는데요 이런 마야 내에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부에 있는 이미지 생성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미지를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좀 장점이 있구요 물론 실제 이미지 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사 느낌은 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